허성무 창원시장이 3일 코호트 격리된 한마음 창원병원을 찾아 환자와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. 허 시장은 라텍스 장갑과 일회용 가운, 마스크 등을 지원했으며 한마음 창원병원은 창원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마스크 3천 개를 창원시에 기증했습니다. 한편 한마음 창원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환자와 보호자, 의료진 184명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. 자진해서 지금 안에 남으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의 용기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.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갈 수 있길 바라고요.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.